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흐름을 조금 여러분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대나라를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만나는 무리들을 앞에 놓고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또 병근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모든 사역들이 마무리를 해야 될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예수님은 판단하신 것입니다. 36절 후반부에 보면 이상한 말씀 하나 있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뭐 하셨습니까? 숨으셨다고 그랬죠. 이제는 며칠 남지 아니한 기간을 이용해서 조용한 곳에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격려하며 교육하며 그들을 준비시키는데 예수님은 심혈을 기울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 이하는 제자들과 만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만 나오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은 자기 모습을 다시는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던 사역은 이제 끝을 거의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 내용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하신 사역을 우리가 비상적으로 보면 실패작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던 질병들을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이런 엄청난 일을 보여주셨는데도 3년 동안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다 같이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일반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닦아 놓으신 분이고 이제는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앞으로 가는 통성한 열매는 성령과 제자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불과 한 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엄청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하신 사역만을 놓고 볼 때는 이야 이건 너무 결과가 빈약하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3년 동안 복음을 듣고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실을 놓고 그것은 이미 예언한 사실이요. 이미 예견된 사실이요. 그러므로 조금 더 이상할 것이 없다는 투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이런 불신의 세대가 불신의 세대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것을 내다보고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8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무슨 뜻인지 금방 안 들으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누가 우리 말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기사 행했다고 해서 강한 하나님의 팔을 보여주었다고 해서 누가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있나요? 모두가 길을 막고 안 들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앞으로 예수님 당시에 나타날 불신의 세계를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이적기사를 보아도 그 마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39절 이하에 믿지 못한 이유를 이야기하죠. 40절 보면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잘 생각하고 읽으세요.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누가 멀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기도 기도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아예 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보문 보니까 어떻게 느껴지세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 눈을 가려놨으니까 못 믿었다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버렸으니까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까 싶어서 아예 그렇게 못하도록 해두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어떤 섭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예 마음을 가속강팍하게 만들어버리고 무슨 소리를 해도 듣지 못하도록 그 길을 콱 막아버려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다가 저주받는 자리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일 좋은 예가 애굽의 왕 누굽니까? 바로 같은 사람, 또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같은 사람, 대제사장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예 그냥 눈과 귀를 완전히 막아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완악하도록 하나님이 손을 쓰셨을까?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그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일반 경우와 같이 놓고 보면 안됩니다. 지금 이 40절의 말씀은 일반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못 믿도록 해서 방해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건 무슨 뜻인가? 내가 믿지 못하고 유대나라 사람들이 믿지 못한 책임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 그 뜻이 아니라면 이건 무슨 뜻인가? 제가 볼 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각도를 바꿔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와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볼 수가 없을 만큼 죄로 인해서 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사람을 또 어둡게 할 필요가 있나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 어두운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 어두운 사람을 하나님이 더 어둡게 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은 이 세상에 날 때부터 마음이 강박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돌처럼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옵니다. 이 말을 바꾸면 미련한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은 돌짝박과 같고 그 마음은 가시덤불과 같아서 아무리 귀가 아프도록 들려주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을 인간은 가지고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므로 낳을 때부터 완악한데 또 완악하게 할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눈을 멀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는 말을 그 액면대로 들으면 안 돼요. 듣지 말고 이 말은 조금 완곡하게 표현하는 표현법인데 뭘 의미하느냐? 눈이 먼 사람 그대로 눈 먼 대로 내버려 두셨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 그대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지 않아요? 로마스 1장 보면 하나님의 저주하려 놓인 인간들 예수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놓고 그래서 우상 숭배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그랬죠. 로마스 1장 24절 저희를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었다. 26절 부끄러운 욕심에 저희를 내버려 두셨다. 그 다음에 28절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내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 이것을 일컬어서 지금 40절 눈을 멀게 하셨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하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아무도 못 믿습니다. 사람은요 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려면 이건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가 그 마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100% 불가능입니다. 우리 힘으로 눈을 뜰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나타나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 역사해야 됩니다. 굳은 마음 하나님이 부드럽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눈먼 눈을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야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요. 100%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기적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같은 것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위대한 기적이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적대적인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게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갖다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내버려 두었더니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도 열매가 그렇게 신통치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정도로 끝내도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주목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는 약한 믿음에 대해서 제가 좀 이 본문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대세는 예수를 안 믿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12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12장을 이미 보았습니다마는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많은 청중들은요. 조금 다른 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불러일으켜 무덤에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11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이 사람들은 손에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고 환호하면서 하루 종일 열광하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천둥, 번개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로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2장에 나오는 일반 청중들의 분위기는 거에가 어떤 현상이냐 하면 믿는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 같아요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칼라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칼라입니다. 이게 12장에 나오는 청중들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런데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해요. 나는 이것을 거짓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분위기 따라서 믿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은 다 거짓 믿음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잘 따져요. 잘 따지고, 잘 싸우고, 논쟁자라고, 마음에 막 베레벨 의심을 가지고 막 퀘션을 달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혼자 시력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보통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말이 많아요. 뭔가 질문이 많고 끝없는 논쟁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른말을 하면 잘 듣지를 않고 자기 생각에 그저 참 몰입이 돼가지고 자기 소리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흔히 거짓 믿음을 가진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벌써 그런 티를 내고 있는 청중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렸노라. 다 같이 좀 저울리죠? 큰 소리로요. 이렇게 더울 때는 목사님이 좀 재미있는 설교를 해주시면 좋은데 잠이 오는 데다가 또 오늘 좀 보니까 설교가 좀 긴장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조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몇 절이라고 그랬죠? 32절요. 큰 소리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렸노라. 말씀하시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미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는 것을 지난주에 들어서 기억납니까? 첫째는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둘째는 승천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청중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구나. 죽은다는 말이구나. 이 말을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대뜸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34절에. 우리가 율법책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죽는다고 하느냐? 내가 죽는다고 하는 소리를 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따져요. 따져.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뭐든지 하나만 보이면 트집을 잡고 따지려고 들려들어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토록 영원토록 개성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세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분명해요. 구약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10편 89편 4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영원히 경고해하며 영원히 경고해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영원히나 대대에 하는 말은 죽음이라든지 쇠한다든지 망하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에스겔 37장 25절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되리라.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영원히 왕이 되리라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좋은 말씀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야 진짜 메시야가 오시면 그분은 영원히 왕노릇 하실 뿐이므로 그분은 죽는 것도 없을 것이요. 이스라엘나라의 파라다이스를 세워서 우리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다고 하니까 너 그 말하는 거 보니까 내가 무슨 메시야냐 하는 이야기죠. 이렇게 따지고 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배우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른 복음을 전하면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떤 말만 귀에 들어오느냐. 자기 마음에 드는 말만 쏙쏙 뽑아가지고 마음에 담아요. 이 예수님 주변에서 시비 걸고 들어오는 군중들이 그랬어요. 구약을 읽으면서 유대나라 사람들은 구약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니까 배우면서 좋은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알고 있어요. 나쁜 것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아예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씀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수님이 영원히 다스린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 영원이라는 건 뭐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원이에요. 먼저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0편, 22편, 1절에 뭐합니까?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다같이 우리의 허물을 인하미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같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면 먼저 살찌져야 됩니다.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죽음을 정복하신 만앙의 왕이 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고난받아야 된다는 말씀은 다 채쳐놓고 안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야가 죽어야 되는데도 자기들은 안 죽는다고 주장합니다. 메시야는 죽음으로 영원한 왕이 된다는데 그 말씀을 모르니까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우리 메시야가 될 수 있느냐 하고 따지고 듭니다. 이게 다 믿음이 엉터리기 때문에 하는 소리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맨날 마음속에 따지고 의심을 가지고 실험하고 다른 말을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좀 가까이 와서 보면 되는데 보려고도 하지 않고 늘 자기 속에 남아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상식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행여나 이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거짓 믿음일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펴세요. 그리고 성경 앞으로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좀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숫자가의 주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영광의 주님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끼리도 아무리 오해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끼리라도 직접 만나서 자주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오해도 풀리고 서로가 마음에 정이 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을 말씀을 통해 자주 만날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성경은 덮어놓고 마음에 있는 의심을 가지고 실험을 한다면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믿으려고 하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죠.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조용히 성경 펴놓고 하나님이여 내 꾸둔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직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지 마음은 닫아놓고 계속 의심만 하고 질문만 던지면 시비만 걸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저는 겁나요. 두려워하세요. 두 번째로 제가 약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왜 제가 약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42절 이하의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온 천하가 예수를 안 믿는 지금 대세로 흘러가고 또 겉으로 믿는 것처럼 하는 사람도 실상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누구 중에? 관은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다 이랬습니다. 참 이게 시한한 말씀이에요. 관은이라고 하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높은 지도자층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관은 하면 유대나라에서 100명 미만에 속하는 아주 아주 존경받는 기족계급이요. 실력이 아주 권세가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니고데모 같은 사람 성경에 등장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 또 아리마데 요셉 같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다 누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가 많다고 말을 합니다. 아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야 이거 경쟁하구나 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첫째는 바리새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뭐 하지 못합니까?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 말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말을 공격으로 시인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메시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자신있게 신앙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도무지 말을 못해. 참 그거 이상하죠. 드러나게 말을 못하고 또 어떤 약점이 있어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랬죠. 출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나라는 유대교의 종교 분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하게 되면 관원들처럼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위가 다 날아갈 수가 있고요. 또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는데 참여할 수 없도록 쫓겨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도 손해볼 수 있고요. 결국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는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 평민들이 그런 불리익을 당한다면 그렇게 표가 안 날지 모르지만 관원이라고 하는 아주 참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 이거 예수 때문에 당할 불리익을 겁을 내고 있는 거예요. 참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43절에 보면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다 같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건 또 뭐예요? 마음가짐이 바르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항상 그 마음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보다 앞서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또 자기가 자기를 먼저 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많이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첫째는 뭐예요? 신앙고백 제대로 못해. 예수 믿다가 손해볼까 싶어서 날마다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음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앞서고 있어. 자기를 더 사랑해. 이런 사람을 놓고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엉터리 믿음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나 별반 다른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들을 놓고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드러내놓고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로마스 10장 10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뭐예요? 의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으로 믿습니다. 속으로 믿습니다 해도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참 그 사람 믿음은 우리는 의심할 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주님이 굉장히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믿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위해서 값을 치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세상이냐 예수냐 예수를 선택했을 때 세상에서 핍박받고 한란받고 예수 때문에 내가 많은 고통을 당하며 손해를 본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는 진주와 같아. 누구든지 진주를 발견했으면 그 진주를 손에 넣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송들이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서 진주를 산다고 그랬죠.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하나 소유하고 예수를 통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핍박을 당하면 핍박을 당할 것이요.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믿는 것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기쁘게 받는 것이 신앙을 갖는 참믿음을 갖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런데 말이죠. 뭐 지위가 날아갈까 손해볼까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런 간언을 놓고 뭐라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참 이상해요. 세상 영광도 놓치고 싶지 않고 하늘의 영광도 놓치고 싶지 않고 이 세상의 행복도 놓치고 싶지 않고 천국에 가서 또 놓치고 싶지 않는 아주 욕심 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보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는다는 소리 잘 못하고 어려운 고통을 당할 때 믿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며 고생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박은혜 선교사라고 하는 자매가 와서 참 기가 막힌 간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중에 못 들으신 분이 참 많죠.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정말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기회를 한 번 놓치면 영원히 기회는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테이프도 안 만들 거예요. 여러분 참 불쌍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중국에 사는 자매예요. 참 배운 데도 별로 없고요. 평범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문화혁명이 참 힘들게 사람들을 핍박할 때 그때쯤 됐나 봐요. 가만히 남모르게 라디오를 틀어놓다가 극동방송을 발견했어요. 그래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 믿으면 죄사 안 받고 영생 얻는다는 진리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만 내면 만사제처럼 방송을 트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방송을 조용히 혼자 듣고 있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끝내면서 이런 말을 했나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과연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는 기도대로 따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설교자가 그런 말씀을 하니까 이 자매가 이제 따라 하는 거예요. 설교자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참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만 뭔가 뜨거운 것이 확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눈을 일어나서 눈을 떠보니까 언제 들어왔는지 자기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국수를 먹다가 뜨거운 국수 그릇을 막 그냥 머리다가 쏟아버린 거예요. 이 여자가 무슨 깨딱지 같은 소리하고 있나? 이러면서 머리다가 그냥 쏟아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중국의 공산당하고 이렇게 서로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독교의 명색을 유지해왔던 삼자교회라고 있죠. 그 삼자교회 주일마다 나가는데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교회만 다녀오면은 이제 그날 저녁은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너무 두들겨 맞아서 귀가 양귀가 다 터지고 말이죠. 10년 동안 그렇게 두들겨 맞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다는 말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너 나를 택할래? 예수 택할래?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도 택해야 되고 당신도 택해야 되고 이러면서 포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두들겨 맞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판사 앞에 가서 강제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쫓겨왔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가슴에 불이 붙는지요. 그분이 말씀하는데 제가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한국에 한국교회 와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이 배에 기름이 줄줄 흐르도록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교인들은 기도할 때 엎드리기만 하면 주야 주시옵소서 하고 소리치는데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많이 맡겨놓은 것이 있는지 말마다 달라고만 한다. 중국 성도들은 그렇게 환란과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달라고 하는 소리 아직도 안 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했지만 달라고 하는 기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안 했다.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날마다 교회 오면 달라고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겠느냐 하는 아주 뼈아픈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손해보는 것 아니요 예수 믿는 거 손해보는 것이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환란을 당하는 것은 정상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서 믿음 참 바로 가져보려다가 두들겨 맞는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참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관원들은 그러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결국 이거예요 이 관원들은 소울은 믿어요 소울은 믿는데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소울은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요? 약한 믿음이요 어린 믿음이요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믿음 때문에 환란을 당하라고 하면 겁이나 도망도 갈 수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막판에 생명이 위협하니까 3번이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난 모른다고 부인해버리잖아요 누구에게나 믿음이 약하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은행에 저금했다가 찾아쓰는 돈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은 자라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믿음이 약하고 어리면 이 관원들처럼 모순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직장에 가서나 가정에 가서나 나 예수 미소하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겁이 나서 못하고 조금만 불리하다 싶으면 아예 안 믿는 것처럼 행세하려고 그러고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항상 앞서 있고 이런 모순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어린 믿음이요 약한 믿음이요 이런 믿음은 빨리빨리 키워서 이런 잘못된 것을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뭔지 압니까 사랑의 교회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뭔지 압니까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키우기 위하여 저절먹이고 밥을 먹이고 입혀주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상에 교회를 주신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린 믿음인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키워주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잘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글쎄 또 있는지는 모르지만 난 몰라서 말하는 건데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참 이 교회가 지도하는 대로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을 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 교회에 올 때는 아무리 어린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었다 할지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믿음 큰 믿음으로 바꾸어 주실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지난주간에 세가족반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치고 이제 단임 목사와 함께 만나는 시간에 참석한 분들이 한 500명 돼요 이분들하고 참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김영수 성도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했어요 소아과 의사인데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믿음이 예수를 잘 믿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머리가 커가지고 자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빗나간 것 같아요 김용옥 씨의 동양철학도 읽어보고 불류에 관한 서적도 읽어보고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으면서 신취했어요 그리고는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교회하고도 거리가 많이 멀어졌어요 그 마음에 은혜가 있다 이거는 도무지 통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사랑의 교회로 어떻게 옮기게 됐는데 이 교회 와서도 세가족반에 안 들어갔대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그냥 누가 뒤에서 밀었는지 들어가게 됐는데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의 어린 믿음이 어떤 변화를 받았는지 그분의 글을 내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상에 온갖 책들을 즐거이 읽으면서도 성경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나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자녀삼아 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쩌면 인간의 관념의 소산일지도 몰라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미세한 착각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지 지상에서는 온갖 불이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실까 등등 하나님을 모독했던 나 온갖 욕심과 정욕 불순용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육신이 벽는 것을 알아도 영원히 황폐하여지고 깊은 병에 걸린 줄을 모르고 있었던 나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나에게 당신 스스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신 예수님 나의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신 예수님 나의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 어찌 좋은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새가족반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이 형제가 만난거요 그 점잖은 남자가 계속 울어대서 울어대서 자 여러분 우리 어린 믿음 약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안돼요 그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는 나중에 구원도 받을까 말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고 좋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약한 믿음 내 어린 믿음을 키워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순종하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큰 큰 믿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말 함부로 못하던 사람이 당당하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 세상에 손해볼까 겁이 나가지고 항상 항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행동하지 못하던 것 이제는 어떤 어려움 있어도 나는 예수 포기하지 못해 하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이와 같은 잘못된 것들이 완전히 뿌리가 뽑히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여유를 먼저 구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집중되는 그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성숙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하여 사랑의 교회에서 마음을 다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므로 열심히 기도하므로 하나님이여 대장부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